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입만 나오겠습니다 머리만 나오겠습니다 잠에 들지 않으려면 계속 말을 해야 된다고 네가 아까 얘기했잖아 난 틀렸어 먼저 가 그만 자 그만 자라니 이제 자는 건데 어렵네 그만 자 너네 귀엽다 예쁘죠? 이거 우리 팬 여러분들 드릴 거예요 아 맞아 이거 찍어야지 우와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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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녀오겠습니다 뮤뱅 녹화 끝 수고하셨습니다 끝 끝 끝 끝 하나도 안전한데 섬미하고 만났어요 너무 신나 인썸니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저도 엔딩 뮤직으로 해보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인썸니아 응원 소리가 너무너무 잘 들렸고 그래서 덕분에 정말 멋있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또 뮤직뱅크가 팬분들께 라이브도 잘 들려드릴 수 있어서 그게 전 너무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팬분들이 다시 한 번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제가 엔딩 담이랑 같이 하게 됐는데 잘 나왔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거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비니션 하는 거 그럴싸한데? 귀여워 강아지 여러분 강아지 키우고 싶어서 내일 쌤한테 강아지 글 해달라고 했어요 강아지 다미가 퇴근할 때마다 강아지 보여주잖아 아 맞아요 그럴 때마다 저 아이 내 거 하고 싶다 아 진짜 멋있다 네 너무 귀엽게 잘 그려주셨어요 이거 좀 시행착오가 있었어 여기에 수염을 그리자마자 바로 고양이가 돼버린 거라 고양이도 좋은데 내가 워낙 더 강아지였어서 그럼 강아지도 수염이 있어요? 조금 있는데 근데 너무 고양이가 돼버렸어가지고 강아지도 잘 만들어주셨어요 하윤아 귀여워 누구도 스마일 가우지 누구도 스마일 하뚜 이렇게 있습니다 안녕 아니 제가 이렇게 딱 먹는데 우리 영상 언니랑 눈이 딱 보여주세요 잘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도넛 먹는 걸 찍고 싶으시대요 여러분 그럼 먹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인분이 주신 거라고 합니다 대박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보면서 만족하실 거예요 더 맛있게 먹어드릴게요 보라 언니가 보라색 스프레이스네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희 뮤직뱅크에서 저희를 이쁘게 꾸며주셨습니다. 저희 대기실을. 조금 시간이 돼서 많이 떨어졌지만 아침에 굉장히 이뻤답니다. 제가 사진도 찍었다고요. 좀 이따가 위버스나 인스타에 올릴 거예요. 이쁘죠? 비전입니다. 공식 표기법 비전. 번개 풍선도 있어가지고 밖에다 달아놨어요. 헬륨인가? 헬륨이겠죠? 저희 대기실이란 걸 그냥 멀리서 봐도 화장실 갔다가 와도 보이고 중퇴했다가 와도 보이고 그냥 무대 끝나고 달려와도 보이는 그런 대기실. 환영합니다. 저희 뮤직비디오에 멤버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짜자자자자자 번개가 나온다고 해서 번개를 가져다주셨대요. 이 헬륨도 맛있겠다 그죠? 그냥 먹어야 되는데 말이죠. 시간이 있다면 해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. 이쁘다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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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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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발입니다. 발음 주의해 주세요. 네, 제가 시연이라서. 시, 절대 다른데 없어요. 시연. 리발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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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인사할까요? 둘, 셋. 내 꿈과 안녕하세요. 들교차입니다. 안녕. 오, 정말 많이 오셨어요. 오, 진짜 많이 오셨다. 오늘 날씨도 별로 안 추워서 다행이에요. 그쵸? 맞아요. 리펜하기 딱 좋은 날씨? 맞아요. 맞아요. 아이스티 아메리카노. 아이스티 아메리카노. 혹시 유자차 드신 분? 유자차 먹어서 있네, 있네. 아니, 우리가 유자차를 고른 이유가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선배들 춥지 말라고 유자차를 딱 골랐는데 오늘 날씨가 풀렸어. 생각보다 날씨가 오늘 너무 더운 거예요. 더워, 더워. 따시하게 자의 따뜻한 마음으로 마셨으면 좋았겠다. 귀여워. 저도 정말 너무 잘 알았어요. 대답하는 게 너무 좋아. 더워. 또 한 번 더ez는 날씨가 놀了. 도현아. 당신은 잘 안 지켜봤는데 정국의 당연히 하실 수 있로 정말 잘 안 지켜봤는데 이루어. 네, 그럼 다시 한번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비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는 지금까지 뷔히케셨습니다. 안녕. 네 그러면 다시 한 번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비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도 지금까지 드리게 해줬습니다! 안녕! 대박! 대박! 검냐 대박! 검냐 대박! 고마워요! 안녕! 저희 지금 갑니다. 와라 커피 배달하라! 되시는 줄 모르겠다. 경민이 꿈꿍이 돼, 진짜. 아, 빨대가 없나? 아, 우리 그냥 손으로. 이렇게? 이렇게? 이렇게 이렇게 푹 찍어놔야 돼요. 어, 어제 젤리 하던 것처럼 그냥. 그냥 이거 넬 끼고 이걸로 이렇게. 아, 그렇게. 아, 역시. 왜 저럴까요? 친구니까 이해해줘. 이해하죠. 아버지 진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챙겨주자. 아, 제가 뭐라고? 이쁜이 이쁜이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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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생이 아세요? 동생이 아세요? 아세요. 무겁겠다. 아세요? 언니, 감사합니다. 고마워, 동아. 아, 고마워. 시원하네요. 동이요. 아, 고마워.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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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. 밥 먹으러 가자.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. 뵙고. 안녕! 우리 엠씨 정희씨에게도 커피를 주었어요. 정희씨와 또. 공화기환 해가지고 밖에서. 안 먹기로 했지롱. 너무 귀여워요. 저번에 매존때. 친해졌거든요. 그러고. 그땐 아쉽게 공화기환을 못 해가지고. 방금 하고. 저희 1위 한 거 듣고. 또 이렇게. 저한테 DM을 보냈더라고요. 이제 확인을 못 해가지고. 그래서. 여러분께서 고기를 하였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제 저도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. 일단 우린 시켰어요. 뭐 시켰어요? 네, 신라면 시켰어요. 저 신라면 시켰어요. 보이세요? 저. 했어요 하나. 네. 잘했어. 어? 우리는 왜 이거. 아, 저기요. 저기요. 네네. 아, 저기요. 비켜주세요. 안녕. 저희는 지금 매점입니다. 안녕. 지우 언니 너무 편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? 이거 하나도 뭐라고 얘기하지 않들이에요? 다리. 귀여워. 응. 고닭볶음면? 응. 저의 메뉴를 보여드릴게요. 여기다. 예! 진짜 매운 거 잘 먹는다. 그럼요. 우와, 그거 흐름 끊기지 말고 계속 먹어봐. 정답이에요. 이렇게 했고. 또 여기 만두에다가 짠깍티 랑 고고랑. 진짜. 잘 먹는다. 너무 맛있어. 왜 뭐를 짚고 계시죠? 왜 뭐를 짚고 계시죠? 왜 뭐를 짚고 계시죠? 잘 불러요. 다 믿고. 뭘 먹었다가. 이거 언니꺼야, 이거? 와우.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. 맛점. 오! 오! 어떻게 먹었어? 연기하는 거죠 언니. 진짜로. 여기가 이거부터 중요한 거 알지. 오! 진짜. 뿌예빵. 뿌예빵. 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인가에 나타난 베레모 진리입니다. 저는 오늘 사녹 때 가발을 썼어요. 여러분들 이게 약속드렸어요. 그 백발 가발을 썼는데 가발 망이라는 게 있거든요. 근데 이게 너무 막 아 멀 아프더라고요. 그래서 베레모를 썼어요. 네. 많은 분들이 못 보셨겠지만 베레모를 쓰고 생방 무대를 했고요. 그리고 펜사도 베레모를 쓰고 가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이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요. 아 감사합니다. 베레모 좋아해요. 제가 한번 긍정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는 지금 쌍쌍다를 또 먹으러 갑니다. 다미가 같이 가지고 있어요. 졸려요. 저는 졸려요. 근데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잠이 깰 것 같아서. 아까 하나를 떼주지 말지 그랬어. 근데 하나를 떼주면 지금 미련이 가득가득. 맞아. 하나 떼주고 쌍쌍발 하나 떼줬어요. 가현이 먹고 싶다 해서 하나 떼주고 또 목통장을 또 먹었어요. 근데 충족되지 않아. 충족되지 않아요. 나는 초코를 먹고 싶었던 게 난 초코를 먹고 싶었던 게 앵무새요. 나는 나는 초코를 먹고 싶었던 게 분명해. 맞아. 맞을 거야. 대준비 왜 3층에 있을 거야. 넌 힘드냐. 여기 쌍쌍발 얼마지? 쌍쌍바가 다 나갔다는 충격적인 소식인데 얘가 또 안 잡히네요. 사이침마도 나가고 초점도 나갔어 지금. 와 라임이 대박이다. 역시 래퍼. 그래서 메로나. 메로나를 대신 겟. 거밖에 없다. 그러니까. 자, 먹어. 이런 거 아니야? 뭐? 뭔데? 지금 락팬츠. 아. There's squares in my pants. 이거 중독성 있어. 언제 계속. 맞아. 내가 찍었는데 내가 찍고 있어. 그니까. 나도 계속 내 쪽은 안 먹어. 너 쪽만 볼 수 있어. 땅땅땅. 그건 너무 중독성 있어. 땅땅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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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저희는 이만 메로나를 먹으러. 먹귀. 안녕. 안녕 안녕. 동양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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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양이 있구나. 동양이. 동양이. 나 나. 오케이. 근데 언니 왜 전화했다고 다 웃는 거야? 아 진짜. 다음. 오. 예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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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뻐. 아 이거 제일 괜찮네. 그래 내가 제일 예쁘다고 했어. 다음. 아 내가 예쁘게. 그냥 한 번 걸어봐. 시윤이한테. 아. 이윤이한테. 왜? 왜? 몰라 얘? 몰라? 전화해요 전화해봐. 아. 아. 이거 진짜. 저거 누가 찍었었지 저거? 언니가 찍었겠. 아. 내가 찍었었나? 주영이랑도 너무 잘해. 아 이거 진짜야. 야. 뭐라고 저 상태에 있는 거야? 핑크머리를 해주든가 그럼 사진을. 아니 근데 이거. 야 이거 입꼬리도 아니고 눈꼬리 아니야? 저 정도든. 아 너무 웃겨. 다미 다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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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미야 한 번도 정말 해봐. 다미 언니 본인 얼굴도 아니야. 아 이거 재밌다. 아 재밌다. 아 재밌다. 아 재밌다. 아 재밌다. 아 lut